네! 박수 한번 주시고 박수와 황삼! 감사합니다. 이 많은 가수분들을 하루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황삼면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황삼들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자 이번에는 왕비비 만나면서 저희들은 이만 인사드릴까 합니다. 지금 이 시간까지 손형우, 양미경이었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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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어서 널 어서 새거울 때나 슬퍼질때나 너는 나를 안아주겠지 장례길 생겨줘 네가 먼저 날지도 말고 내가 먼저 들지도 말고 우리 똑같이 두 손을 잡아 장례길 생겨줘 네가 먼저 날지도 말고 내가 먼저 들지도 말고 우리 똑같이 두 손을 잡아 우리 똑같이 두 손을 잡아 저의 정식이 어떻게 변함 그렇죠 な고 그의 평홍 조이 스위스 타이거 라운드 5번 아 especially 그의 장례 아25번